대한민국수교장로의 통합총회가 코로나19 피해 9호 금품전달식을 열고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지원에 나섰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대구지역 4개 노회 115개의 동반성장교회에 7,800여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하고 총회 사회봉사부 산하 예장노숙인복지회를 통해 노숙인들과 취약계층에게 지원금과 더불어 컵라면 2만 개, 휴대용 손소독제 5천 개 등의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또 영락, 소망, 온누리, 잠실주안교회와 장로의 신학대학교 등이 대구 경북지역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지정 기타급 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김태형 총회장은 모두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가운데 총회의 지원이 힘이 되길 바란다며 예배가 어려운 때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와 교제의 소중함을 더 느끼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